안녕하세요. NTCK 연습생 박소연입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연습생을 했고요.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아이돌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뽑으라고 하니까 한번 뽑아볼게요. 뭘 뽑아볼까? 그래도 분홍색.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 어떡하지? 준비 시작! 바보? 부부? 부부? 붐붐? 아니야? 어떡해? 너무 어렵잖아! 바부? 박부? 박본? 이제 3개 했어요? 본박! 아니야? 어떡하지? 보..보부..보부상 부..부모! 부부부..보..보.. 어떡하지? 어떡해! 보..부.. 방배! 방방! 방방! 아 진짜 이런!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저에게 너무 가혹한 미션이 있었네요. 네. 아쉽네요. 공연 많이 보러 오세요. ndck 박소연이었습니다. bao